쨘 이건 뭐냐 와 동사판이네 정신이 없다 이건 뭐냐 잠을 들잤나봐 아까 영화 보니라고 그래서 졸렸어 야 뉴욕 버스도 있다 잠을 낮잠을 들잤더니 졸려 야 하루 운전해야겠네 야 이거 언제 타봐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영시 사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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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보지 일단 규모 자체가 뭐 장난 아니다 야 이건 뭐야 또 아 여기가 오우 광고도 장난 아니다 완전 저게 뭐야 이게 우와 어떤거냐면 이렇게 큰 건물에 이렇게 큰 와우 우와 와우 와우 풀 이렇게 해야겠다 와우 이게 뭐야 이야 저기도 봐 광고판이 엄청나다 광고만 해도 먹고 살겠구만 와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구경하는 곳인가 보다 와 이쯤에서 다시 찍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우와 입니다 타임스퀘어 네 왔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놀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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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광고판이 이따만 해갖고 와 와 저기 저기 사람들이 앉아있는거 보세요 저기 예 우와 엘지도 있네 우와 아 아 아 이야 오 이거구나 이거 아 아 아 아 정신이 없다 여러분들도 타임스퀘어에 놀러 오세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악입니다 경악 타임스퀘어 뉴욕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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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여기서 이제 셀카를 찍어야지 셀카를 찍어야지 셀카를 찍어야지 셀카를 찍어주세요 와아 우와아 많이 찍어 많이 찍어 계속 찍어 해서 우와 동영상으로 도저히 답이 없다 동영상을 찍어야 돼 우와아 여기가 타임식해요 이야 눈으로 보고 느껴야 되는데 자꾸 사진만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 와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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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찍어보자 자 뭐요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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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이렇게 했지? 이렇게 했지?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쟤 이렇게 쟤 써는거야 쟤는 누구야 쟤는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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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나오네 아 그게 아니라 오케이 아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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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ive 아 아 아 아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.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푸아 아닙니다. 타임식 케어 강좌에서 또다시 찍고 있어요. 여기 계단, 계단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. 와, 끝내는다. 어, 같이 온...